또 눈물도 없는 철권 통치자로 알려진 조선의 19대 왕 숙종에게는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. 왕과 겸상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상 숙종의 곁에 머물며 초특급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. 누구일까요? 정답! 개! 나도 그 생각에 했는데 정답! 고양이! 정답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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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! 야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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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팠다 경호씨 우와 진짜 대박 경호씨 오늘 너무 많이 맞춘 거 아니에요?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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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다 우와 근데 저 내 문젠데 여기 저도 붙여주세요 Victoria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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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